준지 형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카트라이더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지 형은 매니저님 카트를 빌려가지고 매니저님이 상당히 좋은 카트를 갖고 있어요. 저도 저한테 제일 좋은 차, 준지 형도 준지 형한테 제일 좋은 차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되게 떨립니다. 네, 매니저 형이 절대 치면 안 된다고. 너에게는 레전드 카가 있다고 저한테. 아 나 이거 몰라. 저는 쉬운 맵은 안 했습니다. 아니 빙커 코트 멋있다.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거 원래 했던 조작용으로 달아. 뭐 하는 건데? 바로 달려가지고. 그래서 저랑 준영이 형이랑 거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는 증거죠. 너무 쉽게 얘기인데 다음 판은 한번 더 해볼까요 형?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렵다. 어? 여기, 여기는 빛이 많아. 와아! 와 근데 이거. 게이지 부스터가 됐고요. 네일싱 할 것만 해. 그래도 형 도착은 했어요. 재밌게 했으면 형 게임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맞죠? 재밌게 하는. 근데 이게 카트라이더가 8명에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팬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 제가 3전 0승.. 아니 3전 3승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었습니다. 네. 일시. 네, 그럼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의 밀 준재였습니다. 여러분들 곧 만나요 저희. 보고싶어요. 네, 보고싶어요. 아 이리 타라니. 하하하. 감사합니다.